바 낙스에서 나온 이그너스 1, 이그너스 V1 이 낙시대가 그렇게 인기가 많다네요 작년부터 나와서 미친 가성비에 민물낙시대 이그너스 1 미친 가성비래요 굉장히 좋나봐요 색깔도 예쁘고 쓰시는 분도 많나봐요 가끔 또 주문이 들어와서 저도 관심을 좀 가져 봐야겠네요 색상도 화려하고 예쁘네요 가볍고 질도 좋고 여러모로 쓸만하답니다 인기가 많네요 바 낙스에서 나온 이그너스 V1 취급합니다 주문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리고요 아주 좋은 가격으로 현금가로 우대해서 견적드립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바 낙스에서 나온 이그너스 V1 한수별로 다 취급합니다 바 낙스에서 나온 이그너스 V1 바 낙스에서 나온 이그너스 V1